ATC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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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매트로 승무원은 여러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 열차는 하남, 하남으로 가는 열차입니다. 하남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이번 역은 원적산. 원적산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원적산역입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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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입문 닫았습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이번 역은 구평구청. 구평구청 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자감, 대림이나 도봉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7호선으로, 구평, 계양이나 국제업무지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인천제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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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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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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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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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합니다. 국가정보원은 반첩, 좌익사범, 국제범죄, 테러, 산업스파이, 사이버 안보 위협 신고 상담을 위한 111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신고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11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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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Train ready to start. Doors are clos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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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역은 애옥의, 애옥의 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김포공항, 방화나 여의도, 마천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출입문 닫 밝혔습니다. 출입문 닫고 있습니다. 출입문 닫 WOMAN 2 잠시 후 우리 열차는 곡선 구간을 통과하여 약간의 소음과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서 계신 분들께서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서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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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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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역은 동네문, 동네문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안양이나 천안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1호선으로, 당고개나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출입문이 시작됩니다. 출입문이 닫았습니다. 출입문이 시작됩니다. 출입문이 시작됩니다. 출입문이 시작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출입문에 몸을 기대거나 손을 짓으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번 역은 청계구가, 청계구가 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청계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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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door is on your left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train ready to start. doors are closing. dash 열차가 곧지션 말야. 열차가리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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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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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ors are closi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역은 용마, 용나 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 is 용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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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door is on your righ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train ready to start. train ready to start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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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역은 판다리, 판다리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train ready to start. doors are closing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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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역은 서원, 서원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train ready to start. doors are closing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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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역은 고덕, 고덕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김포공항, 방화나 여의도, 마천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열차가 곧ко 출발합니다. 이quent 다시 취소 다음 주에 만나요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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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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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단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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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